열정 패인 혼란으로 자숙 중이었던 씨 자숙이 끝나기도 전에 지난 6일이죠. 매체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씨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씨의 가족으로 인한 구설수가 시작됐습니다. 강민경 씨 아버지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고소를 당한 거예요? 아버지 또 여기 오빠도 사실 또 관련이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고소장에 따르면 이 고소인이 19명입니다. 이 19분이 이 강민경 씨 친오빠 소유의 임야가 있는데 이 임야를 평당 40만 원의 어떤 투자 약정서를 맺은 거예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거를 2년 내 주택 개발 땅으로 개발을 하겠다.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두 배로 돈을 말하자면 평당 80만 원으로 오히려 이걸 책임 보증을 하겠다. 상환하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 약정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걸 쓰고 어느덧 벌써 6년이 지났다. 2년이 아니라. 그런데 개발도 되지 않았지만 두 배의 어떤 책임도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혐의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약정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로 이 아버지와 오빠를 고소하게 됐다. 이렇게 고소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고소인들은 강민경 씨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됐어요? 일단 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힘들게 모은 돈 총 12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매학원 원장이 사업 설명회 같은 이 자리에서 유명한 아이돌 가수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 씨의 아버지가 실수를 할 리가 없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믿고 투자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강민경 씨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부산 소재 경매학원에 직접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회사에 이 투자자들을 불러서 투자금을 제가 환매하거나 다른 토지로 보상을 하겠다라고 구두 약속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사기 혐의 논란에 대해서 강민경 씨의 아버지 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반대의 얘기,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강민경 씨의 아버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니 내가 처음에 이걸 경매학원에 가서 애초에 이런 투자를 권할 때 나는 애초에 그 경매학원 수강생들이란 사람들을 알지도 못했다. 나는 경매학원에 원장하고 약정을 맺은 거였다. 내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그 두 배로 보장해준다, 반환해준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 했더니 그 부분은 내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다가 나온 얘기였던 거다. 그리고 사실 개발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거기에 지금 길을 일단 냈고 또 다른 일들을 위해서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인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서 강민경 씨의 아버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고소인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강민경 씨의 아버지는 나는 그 사람들과 투자 계약을 맺은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줄 돈도 없고. 강민경의 아빠이니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딸의 너튜브에 댓글을 달거나 쇼핑몰에 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강민경 씨의 새로운 가족사가 드러났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네, 강민경 씨 소속사 측에서 일이 이렇게 커지니까 해명을 내놨습니다. 일단 강민경 씨가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에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서 크게 고통받아온 강민경 씨.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지만 강민경 씨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주로서 등록된 회사 투자 및 개발에 포함된 어떤 사업에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 씨 전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밝히게 됐었죠. 그런데 비난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과거 아버지의 재력을 SNS에 과시했던 글이 또 재조명이 됐잖아요. 네, 강민경 씨가 데뷔 전에 SNS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명품 가방 사진을 올린 적이 있다고 하고요. 또 방송에 출연했을 때 당시 진행자가 김구라 씨였는데 강민경 씨 집안이 부연 집안이라고 들었다 했을 때 강민경 씨가 당황하면서도 아버지가 건축회사 사장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스크린 골프도 운영하신다고 들었다 했더니 아스크린 골프는 아니고 골프 연습장을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과거 했었다라든가 나랑은 연관이 없지만 그런 사장님이다 강민경 씨 이렇게 얘기한지 모르지만 대중이 듣기에는 당연히 아버님하고 연관돼 있고 아직도 잘 지내는 걸로 얘기 이해할 수 있었던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